제가 그럼 다시 한번 맞춰볼게요. 저랑 탄소 송파구에는 탄소 원정대도 있다고 합니다. 어디 계세요? 노래 이런 거 많이 해봤죠? BTS다 라고 생각하고 자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탄소중립도시 송파가 그린 미래 토크콘서트의 진행을 맡은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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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토크콘서트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축하 공연을 해주러 와주신 분들이 계세요. 아론 캔버스 어디 계세요? 네. 열 때야. 여름아 더 더우면 열 때야. 먼금이 방망이로 열 때야. 정신부참이 도로. 열 때야. 여름아 너무 더워. 열 때야. 잠들고 잘 못 자겠어 열대야 정신 못 자리겠어 날아가 볼까 이 밤을 타고서 춤을 춰볼까 날아가 볼까 이 밤을 타고서 춤을 춰거야 춤을 춰거야 아우 캠퍼스였습니다 와우 저거는 다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하는 석탄발전소하고 가스발전소에서 나옵니다 주차면서도 50명 이상이 되면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중전시설 설치를 목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 와서가 아니라 송파구가 제일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행사를 진행해보면 유튜브 채널로도 진행을 해본 적이 있고 그리고 이프렌드도 만나보고 그리고 줌을 통해서도 만나봤지만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을 동시에 하는 경우를 처음 봤어요 송파 수준이 형님 어마어마한다 놀라봤어 죄송합니다 어마어마해요 한소중님 송파님이 정말 열심히 지금 춤춰주고 계세요 네 거의 축제입니다 축제에요